경기도 광주시에 새롭게 청약 일정이 잡혀있는 더샵 오퍼 센트리츠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은 정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분양가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좀 사전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이었다면 이 세 번째 마지막 영상은 지난 2월 8일 정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죠 그 모집 공고 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세세한 청약 절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당 가격 예측을 해드렸었습니다 대략 1350만원에서 1380만원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었고 실제로 평당 1368만원으로 정해지면서 그 예측한 대로 평당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가격에 기초한 내 자금계획 어느 정도 수준의 자금을 준비해야 될지 그 내용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위험별 청약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포센트리체와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85제곱미터 아래의 중소형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깝게 잡혀 있습니다 특별공급도 내 요건이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시지 마셔야 되겠죠 2월 18일 목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은 각각 1순위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서 청약에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1순위 해당 지역은 2월 19일 금요일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은 2월 2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입지장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반공급 2순위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모두 합쳐서 2월 23일 화요일에 청약 일정이 잡혀 있고요 최종적인 당첨자의 발표는 3월 2일 화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 일정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순위 요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8조에 나와 있는 요건을 살펴보시면 청약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다음에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경기도 광주와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1지역과 2지역이 청약과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광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난 자로서 개별 지역별 내 거주지별 예치기준금액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주여야 1순위가 가능하겠습니다 세대원은 2순위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내 재당첨 금지조항 2017년 8.2대책서부터 반영이 된 청약제도의 큰 변화였고요 그리고 2주택부터는 1순위 요건이 부여되지가 않죠 1주택 처분 조건까지 1순위 가점제는 아니고 추첨제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치금액을 좀 살펴보실까요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가끔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포센트리츠는 전세대가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산다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인천에 산다 250만원 경기도에 산다 200만원 이 예치기준금액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예치기준금액 다시 한번 충족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의 기준도 나뉘어지죠 1순위 가점제 1순위 추첨제로 나뉘어집니다 1주택 처분 조건일 경우에는 추첨제로만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5%가 가점제로서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25% 추첨제도 또 그 안에서 쪼개집니다 추첨제 25%가 그 중에서 75%는 먼저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가고 그리고서도 남아있는 25%는 무주택자와 그리고 1주택 처분 조건자에게 최종적으로 경합을 해서 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다시피 무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기회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샵 5포 센트리체 이 아파트 단지 자체가 판교 분단권의 통근거리라든지 책정된 분양가격 4억 6천에서 8천만원 정도가 34평형 가격이니까요 그 가격을 봤을 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최적화된 단지입니다 무주택자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4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조항에 해당되는 더샵 5포 센트리체에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분들은 경기도 광주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혼동하시지 마셔야 될 그 조항이 경기도에서 대규모 택지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30% 그리고 기타의 경기도 지역 20% 나머지 서울 인천 50% 이 조항이 따로 있죠 5포 센트리체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유리한 분들이 바로 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당첨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설사 이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따지면서 내가 가장 유리한 사람이 아니니까 지원하지 말아야지 이런 불합리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약시장 또한 적극적으로 내가 설사 청약 가점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거주자 우선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좀 불리하다 손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운 또한 나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 1지역부터 3지역까지 나뉘어지는데 경기도 광주는 제1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1지역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어차피 오포 센트리체 같은 경우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최적화된 단지입니다 뭐 이러한 제한 조건에 구여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LTV 50%가 적용이 되죠 투기과열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기만 하기 때문에 LTV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억 8천만원 분양가를 한번 샘플로 잡아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뒤에 단수 다 떼고 4억 8천만원이다 라고 34평형 가정을 했을 때 계약금 10% 4,800만원이 필요하겠고요 중도금 5회차 그러니까 LTV 50%죠 이 부분만큼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6회차는 잔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해본 것이고 실제 중도금 대출 계약 그 조건에 따라서 언제 몇 회차에 잔압을 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은 30% 1억 4,400만원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서 내 집 장만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내 자기 자금은 1억 3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감정가액, 입주 시점에 예상되는 감정가액은 약 7억원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이미 태전지구, 고산지구의 신축 아파트 34평형이 약 7억 이상에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7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LTV 50%를 적용한다면 3억 5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 부족한 부분, 내 자기 자금으로 충당한다면 1억 3천만원 정도의 자기 자금으로 충당을 한다면 충분히 내 집 장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내 자금력이 취약하신 분들 내가 청약에 당첨된다 손 치더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좀 실망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취득세나 기타 부대 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최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준비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작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을 예산을 해보신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됐던 청약단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2019년 8월에 고산 1지구 C1 블럭 바로 이웃에 있는 C1 블럭 그러니까 역시 포스코에서 진행을 했던 단지죠 오퍼더샵 센트럴 포레의 청약 결과를 한번 보시면 각 타입별 최저 가점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평균을 냈을 때 대략 한 43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 8월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청약을 진행하고 실제 청약 경쟁률 최종 결과까지 다 나온 단지들의 청약 가점, 최저점, 타입별 최저점의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54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점에서 54점 그 중간 정도의 내 가점이 들어오면 최저점은 넘길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예측일 뿐이고요 내가 설사 그 기준 점수에 모자란다 하더라도 실망하시고 청약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역시나 불합리한 결정을 하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점이 모자르다 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만 간혹 가다가 나오는 20점대에서도 당첨되시는 경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게 되겠죠 청약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내가 특별 공급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 평형, 전 세대가 85제곱미터 아래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보다도 특별 공급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특별 공급 요건에 내가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의 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 공급 요건은 내가 안 된다 그런데 청약 가점도 좀 낮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청약 가점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 부양가족 수가 굉장히 적은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이 적다면 적은 평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59제곱미터를 노려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적으니까 더 큰 집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거기에 2019년도 진행이 됐던 오퍼더샵 센트럴 포레 C1 블럭 대비 이번에 오퍼더샵 센트리체가 새롭게 분양을 하면서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84제곱미터와 그리고 76제곱미터의 비중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59제곱미터의 비중이 그 세대수 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정되어 있는 세대수 자체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가점도 낮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아서 넓은 평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59제곱미터를 한번 적극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기준이 되겠죠 올해부터 공식적으로는 바뀝니다 2021년 2월 2일자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변경된, 개정된 내용이 이미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2월 2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의 경우에는 과거의 제도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더샵 오퍼 센트리체는 그 결과로 과거의 제도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의 제도를 따른다면 사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지라면 당연히 경쟁률이 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소득자에게 내 자금력이 좀 취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과거의 제도대로 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중이 75%, 25%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고 소득의 상한선이 130%까지 지금 바뀐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140% 상한이고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에는 160%까지 상한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거에 소득이 좀 더 낮은 분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이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올해 새롭게 바뀐 규정대로라면 전체 배정 물량 중에서 30%는 최고 상한 160%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변경 전에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자라면 그리고 아직까지 무주택자라면 또 경기도 광주시에서 편리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분당 판교 권역에 혹은 광남으로 치자면 강남역 그 이남 지역까지 내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단지를 소개를 해드릴 때 통상적인 경우처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좀 절박하신 분들 무주택자들이 합리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다음 단계를 위한 교두보로서 삼을 만한 그런 괜찮은 단지로서 평가를 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실제 여기 살면 통근거리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보통 광고에서 보시는 여기서 실제로는 한 20분 떨어져 있는데 역세권 4분 이런 식의 광고 보시고 덜커덕 엉뚱한 곳에 청약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고산 1지구에서부터 일단은 걸어 나오셔서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경강선 경기 광주역에 승차를 하시고 경강선을 이용해서 판교역까지 세정거장을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로로 이동을 하셨을 때 도보거리까지 다 합쳐서 30분 내외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판교역에서부터 혹시 강남역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략 플러시 20분 정도 더 하시면 충분히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자가용으로 자차로 이동을 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산지구에서 3번 국도죠 성남 이천간 도로를 타고 넘어가서 분당해서 판교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하단에 남단에 지나가고 있는 57번 도로를 이용해서 판교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경로에 큰 차이는 없고 자차를 이용했을 때 대략 30분 정도에 판교역까지 도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태전분기점 인근에서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벌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서울 수도권에 그 어떤 지역에 사시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이 정도의 정체 없는 곳에 사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략적인 지금 현 시점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내가 입주해서 몇 년 지나게 되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복선전철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이미 예비타당성은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대략 2027년 전후에 수서광주 복선전철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수서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신분당선으로 환승을 해서 강남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철라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수서역까지 강남수서권역까지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철라인이 또 하나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어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 안성구간이 바로 내년도입니다 이것은 멀리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바로 개통이 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타고 서하남IC 쪽으로 빠져서 잠실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강남권역의 또 다른 이동경로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오포IC가 만들어질 텐데 아파트가 들어서는 더샵 오포센트리체, 고산 1지구 남단 쪽에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남단쯤 어딘가에 오포IC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실거주자로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 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3편의 영상에 걸쳐서 가격 분석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청약 절차까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샵 오포센트리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무주택으로 남아계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청약을 통해서 내집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유망한 청약단지를 발굴을 해서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저희 도시아경제에서 준비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청약에 대해서 사전적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단지가 어디일까 좀 잘 골라서 속히 내집장만을 하시고 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토대가 되는 것이 내집장만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첫 단추부터 잘 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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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ngvision Thai 어둠 лять 아멘 혈